2022년 10월 18일, 자 올해 발롱두르 시상식 어느정도 예상이 됐던 결과였죠? 그래서 올해 저의 카툰으로 보는 벤제마 2022, 하지만 제가 4월 말까지 개인사정으로 팬을 놔버려서 올해 이 경기 이전 데이터가 없습니다. 흑흑 지난 시즌 챔스 그 어느 때보다 기적같이 우승을 한 레알의 중심에는 그가 있었죠? 사실 레알의 우승으로 마무리될때부터 이미 거의 결정이 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상 2년 전 발롱두르의 주인공 레반도프스키가 라이벌 바르셀라나로 오면서 라리가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걸친 라이벌리가 형성됐죠? 당장 엊그제 엘클라시코가 있었는데 벤제마가 득점하고 승리했다고 그가 받은 것은 아니죠? 만약 엘클라시코 결과가 이런식으로 끝났다. 그래도 발롱은 벤제마꺼였을거란 얘기에요? 2009년 레알의 호널두와 함께 입단해서 오랜 세월동안 호널두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가 벤제의 마드리드가 되기까지 고난과 역경을 딛고 늦은 나이의 최고의 자리에 선다. 그에게 비슷한 나이로써 저도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서 발롱두르 타는 그날까지 한번 달려보죠. 뭐 한 80살 돼있을라나? 그럼 주중 리그 경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과 같이 도leg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Thank You